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저렇게 집요하게 사건을 파고드니까 정치결력이 어떻게 가만두고 볼 수 있겠나 청와대 하명수사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현철 전 대통령비서실 반부패비서관을 두 번째로 소환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든 생각입니다. 검찰이 박현철 비서관을 두 번째 소환한 것은 검찰의 고위급 인사학살이 군난 이틀 후인 1월 10일입니다. 이제 문정권의 3대 의혹 수사팀을 해체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권력의 중심부를 향해서 사건을 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점점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사건에 실체적 진실이 하루가 다르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팀을 추미애 장관을 비롯한 여건 전체가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추미애 장관은 구정이 오기 이전에 빠르게 중간 간부 인사를 통해서 수사팀을 손보려는 의도를 추진할 것으로 봅니다. 1월 8일 날 검찰 간부 인사에 이어서 차장검사 및 부장검사 등의 중간 간부 인사를 행한 다음에서야 추미애 장관이나 문 대통령이나 그 밖의 울산시장 지방선거 개입에 관련된 청와대 관계자들, 전현직 관계자들이 두 다리를 쭉 뻗고 잠자리에 들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박현철 반부패비서관의 간녀 햄입니다. 울산선거 개입 의혹을 이끌었던 배승범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찬욱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등이 법무부에서 인사 조치된 이후에 이틀 만에 박현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검찰이 두 번째 소환한 것은 새로운 사실을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이를 10일 날 소환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 부장검사 김태은은 박현철 비서관을 소환조사하면서 그 소환조사한 중요한 이유는 검찰이 주목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박현철 비서관이 울산지검에 있는 고위관계자 A씨하고 통화 내역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2018년 울산시장에 대한 검찰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을 샅샅이 수사할 당시에 두 사람이 연락을 취한 정황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2차 소환조사에서 박현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울산지검의 고위관계자 A씨에게 전화를 해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청구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했다. 이런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술이죠. 그러나 검찰에 소환된 울산지검의 전 고위관계자 A씨는 딱 잡아댑니다. 박현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영장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적은 일체 없다. 전후 사정을 종합하게 되면 청와대가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첩보를 경찰에 넘겨서 하명수사를 지시한 이후에도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부당하게 지속적으로 개입해 왔음을 확인시켜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건은 단순한 하명수사검에 거치는 것이 아니고 청와대가 수사에 적극 개입해서 진두지휘한 대형불법적인 선거 부정선거와 관련된 사건이라는 점이죠. 청와대의 고위관계자가 박현철 전 부패비서관에게 울산지검으로 하여금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해서 경찰의 영장을 청구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받아들여달라고 하는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관심은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누구인가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입니다. 그 이상의 선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거죠.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백원우 씨지만 검찰은 박현철 전 비서관에게 울산지검 고위관부와 논의한 적이 있는지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 그 과정에 청와대 지시가 있었는지 누가 부탁을 했는지 누가 지시를 했는지 등을 아주 상세하게 캐물었습니다. 아무튼 검찰이 거둔 성과는 박현철 전 반부패비서관으로부터 울산지검 관계자에게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반려하지 말고 청구해달라고 말했다는 그런 취지의 진술입니다. 그가 울산지검에 연락하기 전에 청와대 관계자의 요청을 받았다는 내용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누가 부탁을 했는지 누가 지시했는지가 나와 있겠죠. 박현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진술 내용이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은 단순히 의혹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그것도 단순히 하명수사에 거치는 것이 아니고 청와대가 조직적이고 아주 체계적으로 당시에 울산시장을 떨어뜨리고 문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움직였다. 이런 증거와 진술들이 빼도 박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세상에 낱낱이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향후 전망입니다. 검찰은 청와대와 법무부가 검찰 지휘부와 수사팀을 와해시킬 위험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하루가 다르게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법무부는 설 연휴 전후에 수사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차장검사와 부장검사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물갈이를 실시할 것으로 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검찰의 사건 관련 고위검사들을 좌천시키고 그 다음 술수로 수사팀을 실질적으로 와해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검찰의 사건 관련 고위검사들을 좌천시키고 중앙급 간부들을 또 좌천시키면서 수사팀을 공중분해해버리더라도 청와대가 울산시장 지방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경찰 그리고 심지어는 울산지검까지 동원하였다. 이런 사실은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건은 단순한 하명수사가 아니고 울산시장을 조직적으로 낙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가 경찰과 울산 지금까지 활용한 조직적인 범죄임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